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우리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문제 관련해가지고 특혜 시비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위의 자료 요구를 하고 국방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가지 팩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나고 이제 질의는 밖에 나가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법조문 같은 것은 이렇게 좀 배포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청탁을 통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도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가 또는 병가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일병은 1차 병가 17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2차 병가 17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3차 휴가 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관련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1차 병가의 경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 양주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허가된 적법한 휴가였습니다 2차 병가의 경우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3조 및 제6조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11조에 따라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전화로 구두 승인을 받은 뒤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병가 중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며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도 관련하여 근거가 남아있으며 해당 서류를 이메일로 보낸 내역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낸 당사자가 가지고 있어 증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차 병가에 대해서 또 요양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소속 부대장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2항에 의하여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명시된 군 병원 시민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제2차 병가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임을 밝혀드립니다 국방부 답변 자료가 아래에 있습니다 요양심사 대상인지 여기 제출 자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원휴가 연장 사유가 입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3차 휴가도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휴가를 받았고 휴가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상황입니다 제11조를 보면 제1항의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수단 가로열고 전화 등을 이용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방부 답변 자료에 보면 2차 연장 휴가가 정상시행이 된가에 보면 국방부에서는 휴가 연장은 허가권자의 승인사항으로 연가 인사 명령 기록을 고려시 정상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자 위와 같이 서일병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생활을 마쳤으며 그럼에도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과 경제대책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한 정기국회 기관을 소모적 정치 공세로 허비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검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하루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와 세력에는 주권자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황의원이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혹시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